2절, 잘 썼어요? 네! 반지가 차후에 동그랗게 만나려면 옆에 일직선이 돼야겠죠? 직각이 줄로 갈아줄 거예요 양쪽 다 끊면 다 음... 좀 이렇게... 생각보다 힘이 준다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살살 해야지 더... 안돼 살살 자, 움직여 그럼 이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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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게 좀 느낌이 오는데 이제? 난 뭐 하는 것마다 다 잘해 이게 직각이야 해줄게, 봐봐 아니야, 내가 할래 할 수 있어, 이제 그게 많이 간다고 직각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직각이 됐지 직각인데? 하셨어요? 되게 조금 짜는 거 네 볼게요 오, 잘하셨는데요? 이야, 역시... 손으로 하는 거 모든 다 잘하네 예, 잘하셨어요 이쪽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? 이쪽만 조금만 더 해준게요 아, 뭐야? 그냥 예의상에서 하는 거 같은데 아, 이거 아닙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, 정혜 씨가 더 잘해냈어요 안 붙어, 안 붙어, 안 붙어 아이고, 봐 아, 잠깐만 직각이죠? 아이고 존재 씨는 여기 보시면 네 저도 다 쓰는 반주 저도 다 쓰는 반주 서로 만들어지는 반주니까 잘해봐 열심히 그렇게 힘으로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... 잘 안 돼, 해줄게 아니, 하지 마 자, 하지 마 얘기해줄게 힘드면 말해 된 거 같은데? 네? 선생님, 된 거 같아요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긁어버려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긁어버려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긁어버려가지고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고 바로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진짜 너무 좋으신 가르침에 잘 맞힐 수 있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아? 응? 안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무랑 칠을 이용해서 해주세요 하하하하 은이에요, 은 납땜 같은 거네요?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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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들반들 해준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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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계신가 한 번 보겠습니다 자, 처음에 반지 만들기 시작하실 때보다 네 말수가 점점 줄어드세요 하하하하 보통 만들기 오시는 손님 중에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연인들은 말이 되게 많아요 아, 그래요? 절대 말이 안 끊깁니다 그렇죠? 그분들은 반지 만들어놓은 게 아니거든 그럼 뭐하러 와? 대화하러 온 거지 아,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뭐 하시네? 이만 아, 아니지 그러면 정희 씨는 어떤 만자가 좋아해? 하하하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연인처럼 토크도 많이 하시고 네, 네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아, 또 이렇게 우리 갱생해주시네 맞다 나도 반지 만드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응 잘 만들고 싶어 난 이거 잘 만들어서 널 이기고 싶거든 나도 진짜 경쟁자 같고 아, 근데 진짜 손나은 씨와 태미 씨는 만들면서 어떻게 할까? 두 분은 굳이 이거 안 만들어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? 부럽다, 선생님 사실 나는 언제나 그렇지만 최민 군한테는 쿨 감실만 안 가 하하하하 손나은... 아, 손나는 진짜... 떠오르는... 지금 약간 16세까지는 점령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응, 나도 좋아 왜, 우리는 이거 봐 이거는 반지 얘기 아니고 남 얘기하잖아 elesa 아, 말이 끊기면 안 돼 선생이 돈 Cal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어떤 커플이 될까? 똑같지 않을까? 난 좀 알 것 같아 바꿔야할 거 같아? 너 계속 장난치고 그럴 것 같아 그냥 재밌게 할 것 같은데? 그때 되면 누구랑 놀냐? 어? 둘이 같이 놀아야지 그럼 독도방 가서 놀아? 뭐해야 돼? 나이들면 손잡고 다닐 거 같아 나 다닐 것 같아. 어색하지도 않고. 아이고 더워! 약간 또... 로망이 있잖아. 배터리 되어서 손잡고 다니는 거. 그래. 노력할 거야. 근데 나 진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누가 먼저... 어... 죽을 것 같아.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. 사실 그건 모르는 거긴 한데 누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. 아니, 아니... 내가 먼저 죽으면 좋겠지. 진짜? 근데 오빠가 먼저 죽을 것 같아. 왜? 왜냐면 나는 손금이 진짜 길거든. 손금이 사면. 정말. 난 지금 몸에 병이 없어. 하하하하 이렇게 손이 없어서 입에 깔끔하게 넣어서 병 없이. 하... 그러면은 오빠 누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는데?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가 먼저 죽는 게 나이 것 같아. 하하하하 왜? 그냥 나이 먹고 배우자가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크대. 그렇게 남는 시간을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가 먼저 가고 내가 한 3일 동안 사다 가는 거지. 3일 동안 내가 네 추억만 하다가 가는 거지. 그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거지. 미안하지만 나 되게 오래 살 건데? 내가 좀 더 할 거라고! 어? 나 왜 그러지? 난 지금 여기 그릴래, 이거지? 이제는 뭐 하는 거야? 애지가 다 완성돼서 나왔습니다. 오 Anthem 와. 예. 오옹! 짜자. 잠깐êсаК 그리고 하느 일마 leider 승리하시기를. н 오이 잘합니다 와 예쁘다 자 오빠 자 그냥 소박한 나의 사랑이야 술잔을 들 때 청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? 그렇게 좋아? 젓가락을 한 번 치고 마셔 그럴게요 이런 거 두고 있는데 이번에서 치고 먹으면 저는 쨍쨍쨍 내 거 되게 예쁘다 나는 난 끼워다닐래 끼워다녀도 될 거 같은데 나 원래 반지 안 좋아하는데? 나 근데 알레르기 있어 알레르기 있어 은도? 어 나 금만돼 지금 생각났다 금만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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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여자 나 금만된다